노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go! 이게 제일 유명한.. 이건 몇 년 전에 나온거죠? 2년? 2억 뷰! 달성! 달짝 크리스 브라운! 아 예예예! 마이클 잭슨아! 저분이 마이클 잭슨 팬이었어요. 나 그룹 느낌이야. 그잖아요 이 그룹! 이 춤.. 영상 스타일도.. 맞아. 너무 마이클 잭슨.. 이런 이런.. 춤 자체가.. 완전 마이클 잭슨.. 그룹랑.. 이런 장면 나와줘야지. 여긴 영업이다. 완전 마이클 잭슨. 영어랑 따가로거랑 같이 나오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노래 좋다. 네. 라인이 들려. 응. 끝. 따가로거로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오.. 너무 좋다. 오! 잘할 수 있는거! 출장친구 형처럼. 카페이터쿨. 오.. 엄청 집중해서 보시네요. 어찌.. 와서.. 오.. 에이.. 오.. 오..